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약 3년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86.8로 지난주보다 0.2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 5월 첫째 주에 91.2를 기록한 뒤 9주째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. 특히 이번 주 지수 수준은 지난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. 전세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이번 주 94.3으로 지난주와 같았고 경기는 95.6으로 지난주와 같고 인천은 92.9로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